자, 26페이지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입니다. Talking about weight at any age is difficult. 어떤 나이에든지 몸무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이 글의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아, 무게.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자, 특히나 하지만 Childhood obesity 하니까 아동기 때 비만을 얘기하죠. 아동기 때 이 비만은요. 무슨 문제다? 국제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궁금해하네요. 어떻게 꺼낼지 이 주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맙게도 이 전문가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Best not to talk about weight. 아, 보니까 Not at all 있네요. 무게에 대해서, 몸무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 보고 살 빼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 first.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일단 글의 소재는 뭐다? 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무엇에 대한 민감한 부분? 아, 아동기의 소화 비만에 대해서, 아동기의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 꺼내볼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It's helpful for parents. Parents got to realize. 알아야 한대요. 뭘 알아야 하냐면 모든, 가족 모두가 need to get healthy together. 모두가 다 건강해져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요. 따라온다고 하네요. 자, 이거 뒤에 목적은 없고요. 아, 부모님이 하는 것을 따라한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야 되죠. What their parents do.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What their parents do. 부모님이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가 이렇게 나오죠. 집이 만약에 junk food로 full of,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unhealthy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가족이 모두가 건강해지는 방법. 두 번째는요. Promoting a positive body image to children. 아이들에게 좀 긍정적인 body image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연상시켜주고 고취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반드시 건강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그냥 겉모습에만이 아니라. 자, appearance 하니까 그냥 겉모습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건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rather than telling a child 아이한테 please try to lose weight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살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should help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가 overcome 극복할 수 있도록 unhealthy habit 좀 안 좋은 건강 습관 있죠? 그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무엇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또한 여기 나와 있네요. honest conversation about help 정직한 대화죠. 건강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make a differenc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들 다시 한번 미칠 거 보면요. 당연히 몸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국제적인 문제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첫 번째 방법 누가 노력해라? 가족이 모두 노력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겉모습이 아닌 진짜 건강에 초점을 맞춘 대화라든지 건강을 좀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 문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요양문이니까 stopping 자 뭐 하는 거? 아이들의 obesity 무엇? 아 아동기의 이 아동기 비만을 멈추는 것은요.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에?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whole family 가족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discussion 이런 토론은요.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not a puppy 형태가 나왔네요. 뭐가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냥 몸무게나 겉모습이 아니라 healthy habit 그렇죠? 건강한 어떤 습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topic은 바로 이 요양문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잠시 볼까요? 우리 아동기 비만에는요. 요정도는 사실 정상이죠. 그런데 점점점 이제 우리가 정크푸드라든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먹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살을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해야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